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불법 대부 광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 팩스를 이용한 대출 광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으니 기관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기관을 방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문자로 온 주소를 누르거나 설치 권유 어플을 깔았을 시 전화를 가로채는 해킹용 어플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급한불, 대리입금 등의 비상식적인 문구나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법정 최고 이자율 24%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손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니 초과 지급된 이자는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요구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피해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줄여주세요. 이번에는 불법 대부 광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실제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피해 사례인 만큼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대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티비였습니다.